모래 조개 모래는 그래서 밤에는 조개가 있었어 아 밤에는 조개가 있었어? 응 조개 태연이 조개 잡았어? 엄마야 아빠 엄마 아빠 아빠 하나 엄마 하나 했어 그래도 맛있어 많이 잡았어 그래서? 맛있었어? 조개도 먹었었어? 맛있겠지 엄마도 이따가 나 조개 쿠션을 가 잘거야? 잘자요 불꽃놀이도 했다며 맞아 불꽃놀이 어떻게 했어 그거는? 쉬 아까 불꽃놀이가 쉬 팡 팡 했어? 응 봐봐 쉬 불꽃놀이가 하루에 더욱이 올라갔어 응 그래도 더욱이 올라갔어 와 그리고 엄청 엄청 재밌어 엄청 재밌었어? 밥은 뭐 먹었어? 밥? 응 다만 바지는 사무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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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맞어 야 너 그걸 어떻게 기억해? 거기에 사무소들 ik 산업 엄청 좋아해 뭐라고 하는건지 알아요? 회래 회 그래서 엄청 많이 먹어서 같이 크게 쏙 잘랐어 야 너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해? 거기에 옥수수도 있었어? 채소도 어 회도 있었고 아니 채소 세수? 채소 아 맞아 채소 많았어 그치 채소 엄청 많았어 오빠는 왜 채소 안먹는다고 채연이는 채소 먹었어? 채연이는 김치도 많이 먹었지? 오징어도 먹었고 그치 오징어도 먹었고 거기 낙지 낙지같은거 꿈틀꿈틀거리는거 무서웠지 응 아빠가 가봤어 그래서 꿈틀꿈틀 있었어 근데 아빠가 가봤어 응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? 재밌었겠다 그치? 다음에 또 가자 응 예준이 오빠랑 선유두 이제 또 잘자? 잘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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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